Welcome back, everyone. I'm your teacher, Kate.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길잡이, Kate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할 준비 되었나요? 오케이, let's go! Today's lesson You are soccer crazy 이번 레슨에서는요,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표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도 있고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꾸어 말할 수도 있죠. She said, I'm cold. 이 문장은 그녀가 말했다, 나는 추워 라는 뜻인데요. 이것은요, 그녀가 한 말을 그대로, 큰 따옴표 안에 넣어서 직접적으로 말을 했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직접 화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가 나에게 물었다. 넌 왜 슬프니?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He asked me Why are you sad? 라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직접 화법은 말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앞의 문장을 그녀가 자기가 춥다고 말했어 라고 그녀의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전해볼까요? She 다음에 전달하는 동사 said를 쓰고 쉼표와 큰 따옴표를 지우고요. 접속사 that을 쓴 후 that절의 주어를 알맞은 대명사인 she로 바꾸고요. 다음 동사를 전달 동사의 시제인 과거에 맞춰 was로 바꾸면 돼요. 따라서 간접화법으로 앞의 문장을 한번 바꿔보면 She said that she was cold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 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는요. 이처럼 대명사와 시제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에게 내가 왜 슬픈지 물었다 라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He asked me why I was sad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직접 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전달 동사가 sad인 경우는요. 그대로 sad를 쓰면 되지만 said to의 경우에는요. said to 또는 toward 라는 새로운 동사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He said to me I want to go there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나 거기 가고 싶어 라는 직접 화법 문장을 그가 나에게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 라고 간접화법으로 바꾸어 본다면 이때 전달 동사가 뭐였어요? 네. said to에요. 그래서 He told me that he wanted to go there 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동사 ask의 경우는 그대로 그냥 ask 쓰면 되죠. 그녀가 내게 물었다 너 어디 사니? She asked me where do you live? 라고 직접 화법으로 만들 수 있겠고 이 문장을 그녀가 나에게 내가 어디 사는지 물었다 라는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She asked me where I lived 라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학습 목표와 표현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았어요. Your mommy told me that you studied very hard. Great. Keep up the good work. See you next time.